놓쳐버린 청춘이 여기서 이 노래는 샤우팅을 질러줘야 되는 노래예요 여기만 높은데 여기가 잘 안 되죠 한번 해볼게요 앞에까지 해서 이제 호흡을 잘해야 돼 그렇죠 놓쳐버린 자 방키 내려서 가볼게요 놓쳐버린 이렇게 갑니다 방키 내렸어요 놓쳐버린 청춘이 청춘이 꺾어줘야 돼요 청춘이 아쉽다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여기서 계속 밴딩이라는 기어 꺾어줬어요 그렇죠 놓쳐버린 청춘이 아쉽다고 말하지. 아쉽다고. 놓쳐버린 청춘이 아쉽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쉽다고. 고까지 갑니다. 시작. 아쉽다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자 여기서는 지. 사실은 여기에 꺾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꺾어주셔도 돼요. 말하지 마라. 여기서 두 번 꺾어줘도 돼요. 말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부르기가 별로 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부르세요. 아셨죠? 한번 불러보세요. 말하지 마라. 짓자를 맞자를 일로 갖고 오는 거야. 일로. 일로 갖고 와서 지마. 이게 두 번 꺾는 목이야. 이게. 이 음이. 네. 그 다음. 못다 이룬. 다시 시작. 못다 이룬. 정춘의 꿈. 정춘의 꿈. 정춘의 꿈. 이제라도. 이제라도. 다시 시작. 이제라도. 네. 이 가수님께서 원래 꺾기를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꺾기를 잘하세요. 이 가수님은 책 맨 뒤에 보시면 맨 위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박정수. 여기 써있죠? 네. 그 가수님이시거든요. 노래 강사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꺾어준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여기서 다 꺾어주게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못다 이룬. 정춘의 꿈. 다시 한번 시작. 못다 이룬. 정춘의 꿈.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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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봐요. 다시. 이제라도. 시작해봐요. 이 나이 먹도록. 다시. 이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아무것도. 대시고.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해놓은 것이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서. 말고서. 내려옵니다. 이거는. 여기를 꺾기가 아니에요. 네. 마. 아. 아. 알고서. 네. 투덜대지. 투덜대지 말고서. 다시. 투덜대지 말고서. 황혼으로 가는 길. 다시. 황혼으로 가는 길. 가는 길. 가는 길. 후회를 남기지 말자. 후회를 남기지 말자. 후회를 남기지 말자. 자. 춘자. 의자가 한 박자라서. 정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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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이룬. 꿈들을 이루어 가며. 다시. 꿈들을 이루어 가며. 아름답고 행복한. 아름답고 행복한. 아름답고 행복한. 이 나오면. 얼굴이 저절로 웃어져야 돼. 아름답고 행복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가사 자체도 예뻐집니다. 다시 한 번 시작. 아름답고 행복한. 그렇게 웃기가 힘들디야. 황혼의 길. 황혼의 길. 황혼의 길. 길까지. 길. 걸어. 걸어가 보자. 걸어가 보자. 보자. 보자는. 아까는 내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내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내 자리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야. 내려갔다.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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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고개를 흔들어주라고 말씀드렸고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해요? 밀고 당겨야 돼. 밀고 당겨. 걸어가 보자. 보자. 이렇게 가야 돼. 배로 앞뒤로 당겨. 당겨야 돼. 그래야 밑으로 내려갑니다. 황혼의 길. 걸어가 보자. 보자. 이렇게 갑니다. 노래 한 번. 노래 괜찮죠? 불러봐야지 알지. 근데 이 놓쳐버리니 이제 앞 질러주는 거라 샤우팅 쳐주는 거라 고기만 잘 질러주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지금은 반 키를 내렸으니까 내린 키로 여러분 함께 한 번 쭉 가볼게요. 자 여기서 마지막만 갈게요. 어 황혼의 길 걸어가 보자가 음악은 내려왔지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올립니다. 마지막만. 황혼의 길 걸어가 보자. 이렇게 올릴 거예요. 황혼의 길 걸어가 보자. 자 마지막 뒷부분. 황혼의 길. 황혼의 길 걸어가 보자. 마지막 후분. 여세 내 해. 황혼의 길. 걸어가 보자. 자 불러보시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이제 반 키를 올려서 가볼게요.